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태칸 그레시입니다. 오늘 이 지역 헌신예배인데요. 우리 남부지역 전체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지역 헌신예배 또 이 지역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우리 전도자들 또 우리 남부지역의 전도자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현장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제자들이는 그곳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대 시스템의 그곳 바로 이곳도 절대 현장이고 절대 제자이고 절대 시스템입니다. 이곳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A, B, C, D, E 지역 A, B, C, D, E 지역의 또 우리 로컬 교회 현장과 파라 교회 현장들 또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해서 멸망 심판 가운데에 놓여있는 저 현장들 그 현장으로 가래요.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현장에 누가 있냐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 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의 축복을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많고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나니아에게 붙여주셨을까 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을까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가 어떤 기도의 사람이었을까 우리가 말씀에 아나니아는 오직 예수를 오직 예수 이름에 충만한 사람이야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제자들 중에 이 사도바울 이 사울을 아나니아에게 다 붙이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직자의 축복 평신도 선교사의 축복을 아나니아 전도자와 같이 누려야 될 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직자거든요. 중직자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꽃같은 눈덩자로 모든 관심을 다 예의주시하는 그 사람 그게 현장 살리는 중직자이며 우리 대학의 절대 제자가 누려야 되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오직 예수 그리소 이거를 다 답을 내세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히브리스 1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단번에 제사를 우리를 완전히 온전하게 만들어버리셨어. 이게 예수 그리소의 능력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유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뤘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진짜 다 이룬 게 맞냐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언약은 예수는 그리소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완전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어떤 비밀한 일이냐. 모든 성경의 핵심과 내 삶의 모든 사건의 이유는 예수는 그리소를 믿으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문제가 왜 오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문 전도자 동문입니다. 동문 이름은 동민이지만 동민이면서 동문이에요. 우리 동문 형제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환경에 여러 문제들이 많아요. 왜 이런 문제들이 올까요? 아니 왜 아플까요? 아픈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을까요? 최근에도 이렇게 공황증으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청년이 또 연결이 됐어요. 9년 동안 약을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공황증 때문에 교회 오니까 편안 평안하대. 매일 이제 통화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매일 보내주는데 너무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아픈 나이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얼마 전에는 전도자 한 분이 이렇게 최장암으로 이렇게 천국에 미리 갔어요.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지금은 진짜 그냥 평범해진 것 같아요. 가정 문제가 그렇죠? 가정 문제 뭐 이혼하는 사람들 너무나 그냥 너무 대조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이혼이 제가 사는 동네도 제 이제 우리 제 딸내미가 1학년인데 같은 반에도 아빠랑만 사는 애가 있어 우리 딸내미 이해가 안 되지 아빠랑 맞아 엄마 이 친구가 이제 자기는 한 번씩 주말 주말이든 한 달에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보는 날짜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우리 딸내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보는 날짜다 자기는 맨날 엄마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참 많고 경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있을까 그렇죠 부모님과 안 다투죠 안자매 안 다투요 오 대단한데 이 뭔가 모르는 막 갈등들 그게 있단 말이에요 학업 공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 교수님이지만 공부 좋죠 난 공부가 너무 좋아 이러실 것 같아요 생기신 게 아니에요 아니 너무 공부 잘하게 생기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생겨도 저 뒤에 청년 공부만 하게 생겼거든요 우리 저 맨 모서리 순수 청년 근데 학원 문제 끊임없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치 것들 많단 말이에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사역에 있어서도 이 남부지역의 모든 사역과 또 여러분들이 각 지금 지교회 사역들을 비롯해서 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업하리야 또 이 지교회 또 이 전도 사역 교회 사역들 섬길이야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메시지에서는 이거 하나다 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작 하나가 아니야 힘들어 일이 너무나 많아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왜 그 일과 그 사건들을 준 줄 아느냐 그거 내가 준 거야 주님이 그래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1절에 야 그건 좋은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처한 그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좋은 것일 수 있습니까 오늘 그 갭을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메시지와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내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 갭을 어떻게 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 그 갭을 줄이는 비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특히 이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이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신명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받으세요 검에 찔리세요 검을 피하지 마세요 말씀을 주는데 아이케 이렇게 아이케 하면서 아이케 전부하고 그게 아니라 주여 찔러 주시옵소서 심장은 딱 죽을 것 같죠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크리스토만 그게 갈라디아 2장의 시절인데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 갭을 줄이고 확실한 답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 또 새롭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될지 믿습니다 왜 주셨냐 왜 주셨냐 이걸로 답나게 해주시려고 여기 면접 시험 보죠 내일 봐요 시험 왜 봅니까 물론 떨어뜨리려고 보는 것도 있겠지 근데 궁극적으로 최후의 통과자들이 있어요 최후의 통과자들 뽑아내려고 그게 제자예요 그게 전도자의 자격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테스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테스트는 멸망의 테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을 시켜서 누리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신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다 테스트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테스트로서 합격시키를 원하신다 한 사람도 나고 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하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어느 정도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한테 시험 문제지 줬는데 내가 답을 다 가르쳐줄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말고사 딱 보는데 교수님이 옆에 와서 1번 2번 2번 앞에는 좋겠죠 야 이거 저거 이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랑 다 알려주고 우리 김형기 교수님이 옆에서 여기 중강대 어디 있어 와서 야 이렇게 저거 알려주신대 도와주신대 아니 어느 정도냐면 미리 답안지를 주셨어 답안지 보고 적으라 이 말이에요 보고 따라 적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니까 답안지를 줘도 수준이 기억니은 겨우 적는 수준이면 그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시키면서 그 수줄로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적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 수준이 아니야 머리는 크고 IQ는 IQ는 높아도 영적인 수준이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이에 상관은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나이가 80이 돼도 못 깨달아서 80 돼서 깨달으신 분들 계시죠 랩노트 중에 17살인데 깨달은 사람도 있어 아니 어린 나이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성경 속에 보니까 사무엘 요셉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표 소개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좋은 거 주십니다 뭘 담내기를 원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많냐 이것으로 담나야 된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떠한 훈련을 하냐 모든 사건과 문제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것 속에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거 주셨다 그러면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합격 할렐루야 성령축만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축만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리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모든 전도자들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렸어요 누림이 뭘까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누림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기 직전까지도 막 불평 막 불평 원망 그렇게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할렐루야 저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이 제 마음속에 야 그게 지금 네 수준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 아니 이런데도 하나님 나를 쓰게 주시네요 참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계속 반복 안되게 해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진짜로 고백하세요 여러분 계속 고백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될 대로 되라 넘어가는 것하고 망각하고 지나가는 것하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류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뭐든 보는 것 느끼는 것 다 기도로 연결해라 이상한 놈이 있냐 아이고 이상한 놈 이거랑 주님 이상한 놈 이거랑은 다르대요 기도로 연결해 예수는 그리스도 속삭이는 놈 있어요 아이고 속삭이는 놈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이고 인간아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그러다 면전해도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뻐하세요 와 바위나 시원아 니가 복이 또다 이를 니게 알게 하는 혈의견이 하나에 계신 니 아버지시다 오늘 이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희한하죠 예배 시간에 들을 때 모든 것이 막 회복돼 그게 정상입니다 나는 왜 예배 때만 되고 평상시에는 안 되지 그게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평상시에도 계속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면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의 마들이십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24시 기도 다른 말로 24시 예배 다른 말로 전도자의 삶 또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학업을 한다 그 학업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확신합니다 예배자의 인생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도적이 오는 이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짓은요 건강 빼앗아 가고 다 빼앗아 가 자꾸 도적질을 가요 특히 뭘 빼앗아 가냐 마음을 빼앗아 가 우리 친구가 주로 무엇의 마음을 빼앗기나요 너무 훅 들어오나 갑자기 훅 들어와서 당황 말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 한순간 무엇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깁니까 자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해 이루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해 이루었다 이 사단이 가론 유다의 이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딱 집어넣어버리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요 이 마음과 생각이 연결이 되고 육신과 연결이 되고 그런데 마음이 딱 상해버리면 어느 정도냐면 예배가 막 안 돼버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치유의 은혜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마음을 막 도적질해 간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놈들이 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어떤 놈들입니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놈들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있는 남자분들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그 님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보고만 해서 만나야죠 여러분들이 만날 대상자들도 하나님 다 예배해 두셨는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지 못하도록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인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우리 이 지역 특히 잘 들으세요 모든 멤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딱 바라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이게 뭔 뜻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 붙잡고 다음 주 홈커밍 우리 다 다음 주 홈커밍 데이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리고 남부 지역에 또 중요한 흐름과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지부에 중요한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광고를 통해서 전달을 할 텐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가지고 기도로 집중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원하시는 전도자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찬된 언약 가지고 대학 남부 지역과 전세계 대학 현장 살리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모든 흐름에 거슨은 예수님으로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드의 역사교통이 충만하시니 다른 이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부른 바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귀한 남부 지역의 모든 절대 제자들 머리위에 우리의 모든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